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두 가지 이슈를 준비해오셨는지 이슈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5대 메가테크를 육성하겠다라는 정책, 공약들을 가지고 많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신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출 관련주는 무엇일지, 수혜주는 무엇일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지난주에 대선 결과 그 뒤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이미 원전 관련 종목이라든지 건설주가 이미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옥석가리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은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주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개인적으로는 항공우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나 아니면 탄소중립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일단 신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정책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좀 많이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 산업군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바이오테크, 이명박 정부 때는 인프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에너지가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관련주는 단발성 이슈다기보다는 임기 내내 지금 추진되는 그런 주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약사항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5개의 큰 미래산업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AI 반도체나 로봇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통신, 그다음에 항공우주, 탄소중립, 바이오헬스 이쪽이 가장 큰 공약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5개 관련된 기술 분야에 투자를 좀 육성하고 투자를 집중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 4차 산업 시대 또 연관성이 큰 미래산업군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을 그런 종목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예상되는 기업을 종목군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AI 반도체나 로봇 분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게 삼성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반도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 분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현대차가 러시아 때문에 조금 주가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의 AI 관련된 계열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LIG 같은 경우에는 방사관 관련된 무기 체계 내에서 AI를 통해서 그다음에 무인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양자정보통신입니다. 기존에 통신망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보안성을 높이는 그런 통신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통신 3사가 영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안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항공우주 분야는 향후의 성장성이 계속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누리호 2호 발사가 6월이나 7월 초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 또 한국형 GPS죠. KGPS 관련된 사업이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출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달 탄엄선에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요. 항공우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그 시장 자체가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 회사로는 대표적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항공우주, 그다음에 인텔리언테크 같은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본다,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탄소중립 내용을 보면 원전 관련된 부분을 기저에너지로 깔고 그 위에 신재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부분이 깔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전 관련주, 특히 SMR 관련주 쪽으로 투자가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니까요. 관련주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전혀 소외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발전될 그런 과연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이나 태양력, 태양력, 그다음에 특히 원전을 이용한 전기로 수전에 분해를 하는 수소 관련 쪽도 상당하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 쪽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관심사항들이 있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녹심자, SK바이오험 같은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다섯 분야를 좀 꼽아주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건설, 부동산이나 원전 관련 종목들은 지난주에 이미 조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고 조금 전에 또 건설주 이야기가 나와서 HDC 현대산업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전에 좀 속보로 전해지고 있어서 체크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광주의 화정아이파크와 관련된 붕괴 사고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인재였다. 그리고 무단 구조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위원회, 건설조사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을 좀 내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은 HDC 현대산업개발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시장의 2%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는 인재였다. 무단 구조 변경에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일단은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순재 대표님이 이제 윤석열 관련 당선인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지난주부터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쭉 좀 긴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긴 시간으로 보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출렁임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라는 게 당장 지금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또 두 달 동안의 인수위가 있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사업 자체가 가장 중요한 법령을 바꾸거나 그다음에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180석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예산안 관련돼서 일부 예산에 대해서 전형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다라고는 보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 그다음에 예전 초정도에 대한 본격적으로 예산 관련 부분도 세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아마 하반기 이후에 좀 더 해당 관련 정책 종목주가 선별화되면서 탄력을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